이건 저 스타일이 아니야 어? 이건 스타일이 아니라고? 응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 너 스타일이 아니야? 자쿠 아빠 망가슴말라 예주야 우리 앞머리 조금만 자를까? 응 진짜? 응 얼만큼? 응 엄마한테 눈보다 아이고 어? 뭐? 얼만큼?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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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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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느정도 잘라야 되지? 숱을? 이정도? 원래는 이정도가 예주 앞머리.. 원래 기존에 있던 앞머리였거든? 이정도!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숱이 많은 것 같은데? 그래도.. 조금만 잘라 볼까? 싫어.. 이거 싫어.. 이렇게? 이렇게.. 봐봐 봐봐 이 정도 숱 어때? 추워? 긴장되나요? 응 자, 풍무게가 없어서 물총으로 대신.. 자, 풍무게가 없어서 물총으로 대신을 넣어줘야 돼 아, 이게 뭐야? 아직 안 잘라서 그래 자, 엄마 자, 빚은 다음에 해 이게 뭐야가 아니라, 예주야 엄마 아직 안 잘랐어 요정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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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른다 응 응 요정도? 자른다 또 자른다 아니다 제일 잘 안 잘라 다 됐다 많이 잘라줘 너무 조금 자른 것 같아? 응 진짜? 응 더 잘라? 많이 잘랐어! 요구아 그래도 더 잘르라고? 앞에 잘 안보여요? 응 많이 많이? 그럼 엄마 바짝 자른다? 조금 더 짧게 자른다? 망하면 안되는데 자른다? 응 자른다? 자른다 일단 도ces 자른다 5kg 1번 1.5kg 5kg 5kg 4kg 5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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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kg 1kg 느낌이 좋아? 사각사각 소리나서? 봐봐 삐뚤삐뚤한 거 같지 않아? 이쪽이 조금 조금만 더 잘라 잠깐만 잠깐만 예주야 눈 감아봐 눈썹 위에까지 눈썹 위에? 눈썹 위까지는 좀 그렇지 이게 적당한 거 같지? 귀여워 어때요? 귀엽죠? 응 수고하셨어요 지금 수고하셨어요 우유 치즈 엄마가 다시 일자로 펴줄게 다시 펴준대 이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스타일이 아니라고?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 너 스타일이 아니야? 비 온다 비 온다 두편은 언제 그렇게 살이 없을까? 줄이까지 오는 Mitte 귀염리로 돌아오고 있어? 응? 원래 귀여워 안 잘라도 귀여운데 잘라내는게 귀여워 어떤거같아? 어디가 안 이뻐? 머리 저 엄청 이쁜데요? 저 엄청 이쁜데요?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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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